이런 상황에서 3쿠션을 친다고 하면 흰 공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노란 공에 왼쪽을 맞춰서 뒤돌리기 대회전을 쳐야 될 텐데 3쿠션을 처음 치시는 분들은 대회전을 돌리는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게 치러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대회전을 치기 위해서는 일단 스트로크가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게 치려고만 해서는 두께 실수도 많이 일어나고 당점 실수가 많이 일어나서 출발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하기가 쉽습니다 대회전에 필요한 스트로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지금 희미하게 흰 공 왼쪽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공부터 치려고 하지 말고 옆에다 빈 스트로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형태로 빈 스트로크 연습 3번 정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을 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쿠션을 조금 치시는 분들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좋냐면 1, 2, 3쿠션 또는 4쿠션, 5쿠션까지 명확하게 정해놓고 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득점이 정확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회전으로 돌고 돌아서 어디에 맞아야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에 들어오면 코너로 향하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이 근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근처에 오기 위해서는 노란 공 마치고 내 공은 이쪽 코너에서 출발할 텐데 이쪽 코너에서 어디로 가야 여기에 갈 수 있느냐 하면 코너 깊숙한 곳에서 출발하지는 않고 이 정도에서 출발할 테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3포인트를 향해서 간 공이 여기에 맞고 코너로 오니까 여기에서 출발했으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목표 지점을 여기를 정해놓고 그렇게 쳤을 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간다 생각하고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두께를 맞추면 대회전은 돌아가는 힘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회전을 칠 때는 2분의 1보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회전을 돌리는 힘이 충분한 힘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 배치는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를 쳐서 득점이 되는 그런 배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초급자분들이 연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배치는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하단 당점으로 얇은 두께를 끌어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키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당점을 내리지 않고 2시 50분 투팁 정도의 일반적인 회전으로 두께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얇은 8분의 3 두께 정도 그렇다는 것은 두께를 겨냥할 때 어떻게 겨냥해야 되냐면 이 빨간 점이 흰 공의 중심인데 이것이 이 방향에서 봤을 때 2분의 1을 치는 겨냥법이거든요 그런데 2분의 1보다 얇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진행 방향 쪽 회전을 이 정도 주고 치죠 그러면 여기를 겨냥해서 쳐야 되겠죠 노란 공의 여기 여기를 겨냥해서 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치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얇게 맞겠죠 스쿼트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것보다 조금 오른쪽 몇 미리가 됐든 오른쪽을 쳐야 그래서 이 정도 겨냥해서 찔러야 내가 원하는 2분의 1보다 얇은 적절히 얇은 8분의 3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 겨냥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시 50분 투팁 정도의 당점으로 빨간 점을 향해서 치는데 대회전은 내공을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스트로크로 치면 멀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전을 칠 때는 느리게 치더라도 세게 치지 않더라도 길게 내밀어 주는 것이 내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회전을 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 한 번에 맞추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겨냥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생각보다는 조금 두껍게 맞았네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하시되 하다 보면 자기만의 요령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림처럼 노란 공이 이 근처에 멈췄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배치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를 하더라도 수직 쿠션을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칠 때는 연속 득점에 신경 쓰면서 연습도 하고 치는 것도 해야 그래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 물론 득점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다음 배치까지도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 연습이 되어 있으면 실전에 들어갔을 때 내가 굳이 다음 배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연습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음 배치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라면 괜찮겠죠 물론 쓰리 쿠션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배치는 아닙니다 걸어치기를 칠 수도 있고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걸어치기가 이게 의외로 내 공이 너무 장 쿠션에 바짝 붙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공을 치고 나가는 게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회전을 사용해서는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원포인트 근처에 있는 노란 공을 빠른 속도로 세게 치다 보면 휘어지면서 엉뚱하게 짧게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출발은 하단 당점으로 출발하는 게 좋고 두께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회전은 진행 방향 느낌 팁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 하단 원 팁 정도로 해서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껍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며 아멘